네, 빙어 튀김과 빙어 도리뱅뱅을 팔기도 하지만 본인이 잡은 빙어를 가져오시면 잡은 빙어를 요리를 해드립니다. 요리 대행 네, 수수료를 받고 해드리죠. 뭐 튀김도 몇 마리당 얼마 도리뱅뱅도 몇 마리를 하는데 한 판에 얼마 이렇게 수수료가 된다고 합니다. 대물나라 포장마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신 후 잡은 빙어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대행을 해드립니다. 네, 빙어 튀김과 빙어 도리뱅뱅을 본인이 잡은 빙어를 가져오시면 빙어 튀김과 빙어 도리뱅뱅을 요리 대행을 합니다. 대물나라 포장마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의 빙어 정보입니다.